네, 여보세요? 예, 사장님. 아, 어렵네요. 그러면 저희가 사무실에 오늘 좀 들려서 그 지난번에 저희가 그때 맨 처음에 왔을 때 정종호가 여기서 환전해 간 적이 있는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. 그때 이제 제가 생년월일을 제대로 말씀을 안 드려서 못 찾았는데요. 86년생 정종호 기록이 있다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이번에 의심해 보니까 정종호가 86년생이에요. 아, 그거 왜 그랬죠? 알겠습니다. 이게 뭐냐면 정종호인데요. 이름이. 저번에 그 여권 사진을 아마 보여 드렸지 않습니까? 제가 그분들한테 조금 알아보셔가지고 혹시 이 친구가 환전해 간 기쁨이 있는지 이렇게 부설적으로 알아봐 주실 수 있을까 싶으세요. 네. 네.